자, 22호였군요. 알아요? 네. 응. 그래서 이즈의 뜻은? 그것. 그쵸. 원래는 그것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아무 뜻이 없어요. 오케이. 이즈의 뜻은? 그것. 그것. 아, 이것. 이도 그것이고, 이도 그것이다. 무엇? 무엇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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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비동사에요. 그렇죠. 비동사인데, 그래. 비동사는 뜻이 뭐죠? 비동사는 비동사죠. 비동사 비동사인데, 아무 뜻도 없나요? 모르겠죠. 모르겠다. 그렇죠. 일곱 번째 얘기해줍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지 않고요. 비동사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는 비동사입니다. 저를 전체를 두 번 읽고, 먹이는 눈뜰기고. 네, 우리도 전체를 두 번 읽고, 먹이는 눈뜰기고. 네. 이즈의 뜻은 비동사인데, 이다랑 뜻일 때도 있고, 이따랑 뜻일 때도 있어요. 네. 이다랑 뜻도 되고, 이따랑 뜻도 있고. 비동사는 이즈, 마조프는 누구도 있나요? 음, 비동사요? 비동사요? 그쵸 또? 그쵸, M도 있죠 자, 그냥 같이 같이 사용하는 것만 달라요 He is, she is It is 그 다음에 You are, we are, they are 그 다음에 I am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뜻은 똑같아요 My name is My name is Okay, spring의 뜻은 봄 봄이죠, 무슨 시에요? 영수철도 되네 여기서는 봄이라는 뜻이고 어떤 시 당연히 이름시죠 아, 이름시구나 뭐가 이름시라고 그랬어요? spring, autumn, winter 그런거 아닌가요? 누구라는 질문이나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가? 이름시 어떤 시는 뭔데요? 해피 해피 빠르게, 느리게 quickly, fast 자, spring은 봄이라는 뜻이고 이름시고요 것이죠, 것 It is spring은 이렇게 합쳐서 봄 봄 이다 지금 계절이 봄이라고 얘기할 때 It is spring이라고 얘기합니다 It is summer Ok, 만약에 무슨 계절인지 묻는 말 만났지 않아요? 무슨 계절이라고 물어봅시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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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인가요? It is spring It is spring 네, summer 네, summer I said summer summer It is spring It is summer Okay, okay Okay, so Okay, so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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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What Is it? What It is summer 이번 시즌에 대하는가 Summer 지금께도 Summer 아니에요? 네? 지금께도 Summer잖아요 네 지금께도 7월이고 이제 완연한 Summer In the middle of the summer 8월 때 되면은 한 년이 It is summer 올 년은 더 딱한데 이제 계속해서 가을이에요 It is Fall Fall 해도 되고 이 책에는 Autumn Autumn O 소리에 애유가 났어요 O 애유가 안거린다 O 다음 하고 소리에 안나는 어람 It is autumn 지금은 보면 안되고 아직은 벗고지 마요 지금은 말하기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달래듯이 할 필요 없죠 It is autumn 어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자꾸 뭐라고 믿는다고 It is autumn 아우 What is it? It is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마지막으로 It is 이제 날씨 얘기합니다 덥진 않지만 바람이 불어요 What is it? Not hot But But It is Not hot Not hot But But Windy It is Windy Windy It is not hot but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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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Okay 그래서 hot의 뜻은 Hot요? 더운 더운 무슨 시죠? Hot 더운 시 이런 시 당연히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날씨 어떤 날씨 더운 날씨라고 말할 때 쓸 수가 있죠 이런 걸 보고는 어떤 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Yes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It is 비 동서가 있으면 르노트 합쳐서 뭐가 될 텐데 덥다 덥다가 될 텐데 여긴 뭐가 있으니까 Not Not 덥지 않다 덥지 않다 덥지 않다 덥의 뜻은 그러나 그러나 Okay Windy의 뜻은 바람분 그렇죠 바람분은 무슨 시에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날씨 바람분은 날씨 뭐 일을 배우자라 하다시 던져라 오케이 그래서 이 앞에 비 동서가 있으니까 어떻다 바람분다 바람분다 된다는 얘기죠 자 오케이 그다음에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그래서 춥지는 않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어요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Windy 오케이 Now come up it's windy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오케이 그럼 콜드의 뜻은 춥 춥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시 틀려받고 어떻게 이렇게 만약에 애가 없었다면 춥다 근데 낮이 있으니까 춥지 않다 안타 자 그리고 여기에 잇은 자 잇도 방한부분 종중과 몇가지가 있어요 네 잇은 그것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때도 있지만 아무 뜻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와 같이 날씨를 얘기하거나 무슨 계절이다 얘기할 때 그것은 차갑지 않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춥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얘를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죠 나중에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 비인칭 주원이 이런 말 쓰는 선생님들도 있는데요 뭐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아무 뜻이 없는 평동사 동사 평용사 평용사 평용사가 어떤 시야 그러면 명사는 이름 시야 동사 동사 동사는 하다시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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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홍대표 가면 형사 형용사 다 아는데 선생님들은 다들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다 그런 말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게 어려운 말로 일부러 어렵게 느껴지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죠 쉬운 말로 가르쳐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름치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붙인 이름이고요 하다씨는 말 그대로 하다씨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의 아버지께서 낚시하는 중이에요 진유?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그래서 fish의 뜻은 여기서는 낚시하다예요 낚시하다 그러면 무슨 씨예요? 하다씨 원래는 fish 하면 하다씨였어요 근데 모든 하다씨에 뭘 붙일 수 있다? 둘 ing를 붙일 수 있고 하다씨에 ing를 붙이면 fish 바뀐다 했죠? 뭐 하는 중 낚시하는 중 중 무슨 씨? 어떤 씨 어떤 씨 앞에 뭐가 있으면 낚시하면 낚시하는 중 이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께서 My father 암만 기려봤자 My father 암만 기려봤자 어 아빠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인데 몇 명이에요? 한 명 몇 명이요? 네 희로 바꿨을 수 있어 아 희로 바꿨을 수 있어 희로 바꿨을 수 있어 희로 바꿨을 수 있어 그 낚시하는 중이다 그렇습니까? 아빠는 뭐 너네 아빠는 뭐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죠 어 너의 아버지께서는 뭐하고 계시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물에 누가 아버지 뭐하고 있노?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your father doing? My father is hiking What?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he doing?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your father doing? My father is fishing 그런데 선생님이 좀 큰 걸로 읽는데 이제 짧은 걸로 해 그래서 그래서 나의 아버님께서는 조깅하는 중이에요 My father is jogging My father is jogging My father is jogging My father is jogging 조그의 뜻은? 조깅 조깅입니까? 이름으로 붙어있는데? 조깅하다 겠죠? 무슨 시에요? 하다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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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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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뭐라고 부른다 했지 뭐 하는 중이 아 조깅이에요 이랑 대답 듣고싶어 뭐라고 물으세요?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your father doing? 묻고 답해보세요.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your father doing? He is jogging. My father is jogging. I am hiking. I am hiking. Hike는 원래는 이렇게 생겼죠. 이게 보고 여행하다. E가 없어졌어. 나 그때는 없어졌어. E로 끝나는 하자지에 I&G 붙이면 E를 빼고 I&G 붙입니다. 그럼 이제 답 듣고싶어? 네? 이랑 듣고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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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OK. 너 뭐하는중인지 묻고 답해주세요. What are you doing? I am hiking. What are you doing? OK. I am hiking. OK. 나는 수영하는중이에요. I am swimming. I am swimming. 원래 스윙은 이렇게 생겼고 수영하다라는 하자지지요. 이제 이와 같이 이걸 보고 모자로 끝났다면서 모자. 모자로 끝나면 마지막 자음을 한번 더 쓰고 I&G. 수영하다에 아이디 붙였으니까 수영하는중이에요. 나는 어떤 시가 되었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준다면 비공사를 쓰면 어떻다라는다 했죠. 그러면 뭐하는중인지 묻고 답해보세요. I am swimming. I am swimming. 넌 뭐하는중이니? 나는 수영하는중이야.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 am swimming. OK. 잘했고요. 지금 팀업해납니다. 나 어떡한데? goodbye! 수영하다면 그ètement Odette 수영하OOOOO 나 어떡하겠는데